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과의사 한성식입니다. 뇌과의사 우상명입니다. 담도암하고 최장암하고 뭐가 다른가요?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담도라고 하고 담도에 암이 생기면 그게 담도암. 최장은 담도 끝에서부터 같이 담도와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장기이고 그래서 최장에 생기면 최장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외에 간담도 최장을 붙여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발생학적으로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담도, 최장, 간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이 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회부학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그런 장기이고 특히 치료할 때나 수술할 때 그 세 가지 장기를 완전히 잘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도, 최장을 보통 묶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장의 기능과 위치, 그 다음에 최장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최장은 전체적으로 배를 보면 상복부, 하복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복부에 위치해 있고요. 상복부 중에서도 앞쪽을 배쪽이라고 하고 뒤를 등쪽이라고 한다면 복부에서도 가장 등쪽에 가까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서 약 좌우로 한 20cm 정도 되는 길이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장의 머리라고 하고 중간 부분을 몸통, 그리고 뒤쪽을 꼬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대략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흔히 말하는 혈당, 인슐린이라고 하고 잘 익숙하실 텐데요. 그거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 그 다음에 당뇨,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장암에 걸리는 사람이 체질이 혹은 성별, 연령이 따로 있는 걸까요? 최장암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걸리시는 병입니다. 평균 연령 65세 정도 되시고요.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물론 발생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드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체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위험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희변이라든지 특정한 암 병력이 있다든지 암 과거력이 있다든지 가족력. 최근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특정 돌연변이로 인한 암 가족력.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본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암을 등록해서 얼마나 생기고 또 얼마의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하는 것들을 등록하는 기관이 있어요.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지금 최장암은 해마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아마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암 발생률 거의 1위에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 예측을 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환자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병이라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또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최장암의 발생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도 그렇지만 만성질환이 생활습관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생활습관에서도 비롯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암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대부분의 개인의 생활습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장암에서 관련 있는 생활습관은 흡연입니다. 이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당관리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외에도 비만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거 그리고 또 붉은색 고기들 이런 것들에 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에 따라서 발병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버지나 형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에서 최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최장암의 발생률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을수록 한 분이 있으신 분보다는 두 분 세 분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그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가 이제 만성 최장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그러니까 음주가 최장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웠고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 만성 최장암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만성 최장암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것이 또 최장암을 일으키는 큰 위험 요소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최장암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최장암 걸릴 위험도가 높다? 그렇죠. 최장, 만성 최장암. 그러니까 급성 최장암과 만성 최장암이 있는데 급성 최장암을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것이고 만성 최장암은 지속적으로 최장암의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서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급성 최장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개 한 10% 미만에서 최장암이 처음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자체가 급성 최장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결국 결과죠. 암이 발생하고 나서 급성 최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급성 최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인 인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최장암의 가능성을 두고 관찰하게 됩니다. 당뇨 등 다른 질환 때문에 혹은 당뇨로 인해서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장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암에 있어서의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최장암에 대해서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당뇨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자면 10년 이상 오랫동안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최장암이 발생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장암이 생겼을 때 그 결과로써 당뇨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가족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장암의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최장암에 대한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최장암 환자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으신가요?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하셨죠. 그래서 대개 60대, 70대가 제일 많죠. 제일 어르신 분은 20대 후반도 본 적이 있었고요. 고령화에 따라서 80대, 90대 환자분들이 최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금연입니다. 흡연은 사실 최장암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서 무슨 암을 걱정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래서 암을 걱정하시는 분은 일단 본인이 금연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시고 아니라면 일단 금연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본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 그런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게 좀 신성치 않다고 하면 가까운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최장암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